안녕하세요. 여러분, 팜 잉글리시의 신예나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는 영어 방송 팜 잉글리시입니다. 오늘도 팜밍하세요. 팜밍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던 영어 문장을 꺼내드립니다. 제니퍼도 굿모닝. 굿모닝, 예나 선생님. 제니퍼를, 오늘의 영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영어는 무엇일까요? 역시 제니퍼는.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나요. 그러게요. 저만 그런가요.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하는 강박관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팜 잉글리시가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팜 잉글리시가 출퇴근 시간에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함께 영어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영어와 싸우느라 홀로 고독하게 노력하신 분? 난 모르게 눈물 흘리신 분들 위해서 팜 잉글리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죠? 이젠 혼자 외롭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은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15분씩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팜 잉글리시는 매일 1회씩 다운받아서 학습하는 팟캐스트형 앱이에요. 팟캐스트요? 네. 그럼 매일 1회씩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보통 앱들이 책 한 권을 통째로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받기만 하게 돼요. 받으면 근데 좀 뿌듯하고 그렇죠? 뿌듯하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안 보게 되잖아요. 파밍글리시는 그런 걱정을 모두 덜어줍니다. 앞으로 직장인 여러분은 모두 파밍하세요. 파밍은요. 파밍글리시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예요. 여러분 모두 파밍. 파밍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들을 테니까요. 네. 자 우리 파밍글리시는 매일 영화, 콩글리시, 퀴즈, 속담, 생활표현, 원서, 미드, 영자신문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표현을 뽑아서 15분씩만 투자하시면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늘 따끈따끈한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하세요. 우선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미드 표현으로 파밍글리시 시작할게요. 와 미드 표현 좋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죠. 당연하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파밍인데요. 걱정 마시고. Don't worry. Prison Break 아시죠? 아 그럼 물론이죠. 이 Prison Break의 완소남, 마이클이 쇼핑을 갔습니다. 점원과 마이클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반값 제품은 뒤에 있어요. 제가 찾는 옷이 있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제가 한국말을 너무 좀 이상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한국말 듣기 좋았고요. 이제 우리말로 문장 알려드렸으니까 영어로 직접 만들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만든 문장만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 알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어 뇌를 깨우셔야 돼요. 혼자는 힘드니까 파밍글리시가 함께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반값 제품은 뒤에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5 3 3 2 1 땡! 아, 선생님 근데 반값 제품에서 바로 막히는데요. Half price product?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먼저 영어 단어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문장 전체를 고민하시면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our half-priced stuff 라고 하시면 돼요. 아, our half-priced stuff is back. 뒤에 있다. 자, 이거는 굳어진 표현, 진짜 좋은 표현이 있어요. 뒤에 있다고 할 때 그 뒤는요. in the back 아, in the back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버스에서 우리 관광버스나 버스 대절에서 어딘가 갈 때 맨 뒤에 앉으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것도 in the back 앞은 in the front 네. 혹은 맨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up front 영화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관 자석이 지정돼 있잖아요. 네, 네. 미국에 가시면 원하는 자리에 앉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은 I want to sit up front I want to sit up front 맨 뒤에 앉고 싶은데 할 때는 I want to sit in the back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찾는 옷이 있어요. 이것도 영어로 만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너무 많이 해봤어요. Look for I'm looking for clothes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찾는 옷이 있어요 할 때는 I'm looking for something very specific I'm looking for something very specific 희한하게 something은 앞에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요. something new,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좀 틀리시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omething을 먼저 쓰시고 very specific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로 이거. This is it. 네. 맞아요. 우리말 그대로. 이게 제가 바로 원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맞아요. This is it.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It is this. 이건 틀려요. 어, it is this. This is it.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This is exactly. 그렇죠. 이것도 참 발음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exactly 이렇게 안 하고. This is exactly what I need. 맞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ly의 발음은 틀발음 하셔도 되고요. 빠르게 지나갈 때는 안 해요. 제니퍼가 지금 귀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어, 진짜요? 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This is exactly what I need. 그러니까 티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음하시는 연습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니퍼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뭐. 별말씀을. 자, 본격적으로 팜 잉글리시 대화문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 그럴 리가요. 그러면 팜 잉글리시가 아니죠. 뇌를 너무 많이 썼어. 팜 잉글리시에는 은하, 법, 알리샤, 민수 이렇게 등장해요. 주인공들도 있어요? 그럼요. 팜 잉글리시의 주인공 은하는요. 캐나다에서 살다 온 2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요. 직장에서 법, 알리샤, 민수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 뭐 궁금해하는 표현들 위주로 알려주신다는 거군요. 맞아요. 팜 잉글리시 주인공들은 직장인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표현들로 구성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팜인 가족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들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한마디로 가려한 대로 긁어주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어, 민수 씨는 또 30대 중반의 IT 엔지니어고요. 인상 좋고 부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알리샤는요? 알리샤는 20대 후반 여자 캐나다인이고 한국에서는 원어민 영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죠. 우와, 정말 여자친구랑 수단 떠는 것처럼 영어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또 직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어 표현도 많이 알려드릴 건데요. 팜인글리시 방송 순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공항 도착 시간 묵기, 호텔 예약하기, 영화 이야기, 한국 생활 이야기, 점심 식사 주문하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